왜 여보 엄마 나 바빠 축하해 기분 솔직히 그때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합격창을 보는데도 이게 진짠가 아닌가 너무 믿기지 않는 약간 꿈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지윤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초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지역 응시에서 합격을 했어요 공부한 기간은 작년 1년 한 해 동안 공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월 달에 강의를 결제를 해서 2월 달까지는 제가 일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병행하고 3월부터 올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횟수로 4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를 고르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생각을 해보자면 급여적인 부분이랑 복지 측면이죠 복지랑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일할 때보다 그렇게 공부가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은 사실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싶고 저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은 보통 자식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정서적 지지를 해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시기별로 해주시는 그런 공부 조언과 같은 그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것만 다 외우면 합격한다 라고 문풀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리고 유치원 교사라는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힘이 들었을 때 배지윤 강사님께서 지금 유명하지 않을 때 얼른 합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유명하지 않을 때 이걸 얼른 다 외워서 얼른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확실히 임용고시가 요즘 수세가 지문을 읽고 사고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강조를 하시는 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었고요 근데 확실히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이거를 느낀 점이 논술 지문을 해석해 주실 때나 기출 문제를 해석을 해 주실 때 다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이해력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들으면서 대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일은 많이 없었어요 논술 틀은 논술 틀은 첫째, ~~는 ~~이다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논술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논술 쓸 때 이 틀을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논술 틀을 잡아 나갈 수 있었어요 꿀팁은 솔직히 쉽게 암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꿀팁이라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저는 되게 많은 공부 방법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읽기도 하고 설명을 해보면서 읽기도 하고 333 공부법이라던가 1,4,7,14급 복습주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암기 카드, 포스트잇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더 잘 되지 않았나 지루하지 않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단 3명이서 스터디를 오프라인 스터디로 했고 평일 다 만나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원 합격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실전처럼 스터디를 한 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실전처럼 세팅도 다 해놓고 카메라 켜놓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간 같은 부분은 연습이니까 시간이 끝나도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 시간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하고 딱 끝내는 연습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 같은 부분에서 조절하게 되고 실전에서도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놀이 사례집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요약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교사의 고민이나 놀이 상황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먼저 저의 시간 관리는 오전 시간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애매한 올빼미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데 늦게까지는 공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너무 안 돼서 오전 시간을 활용하려고 강독 스터디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왔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럼프가 오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슬럼프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한 암기 시간이 초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암기라는 게 반복 반복 하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공부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나절이 걸렸던 게 3시간, 2시간, 1시간, 30분 컷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감에 있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문풀 같은 때 가면 양이 굉장히 많이 방대해지잖아요 그럴 때도 신희롱 같은 거 다 습득할 수 있는 여유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환기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 구체적으로 여행을 간다던가 저는 생일 때도 되게 즐겁게 놀았고요 그리고 희소 모의고사도 현상에서 봤었고 8월 달에는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대체교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환기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먼저 1년을 공부해서 합격을 해보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도 정말 필요하고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나만의 노력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될까 안 될까 불안하기도 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너희들을 만날 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선생님 공부하면서 느낀 것도 엄청 많고 배운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 정말 즐겁고 신나고 친근한 친구같은 선생님으로 찾아갈게 그때 만나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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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